네, 다시 활기를 찾는 이수혁 남성사계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입구에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요. 남성사계, 사계라는 것은 그 사계절을 의미하고 있죠. 네, 여기가 남성사계시장 입구인데요. 아직도 그 입구에는 쇠를 입은 흔적과 수리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마귀 모래 주머니, 또 가게 유리창을 닦으며 정리하느라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구에만 아직 그 쇠에 대한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지나니까 다시 이제 그 활기를 찾는 시장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 시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가 2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상인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양한 행사와 함께 사람 냄새가 그야말로 물씬 풍기는 그런 아주 재래시장이죠. rei sijc 고춧가루 남성시장 전체를 지금 둘러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가 왜 남성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하면 사당동의 옛 과거 명칭이 남성동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당동의 옛 과거 명칭이 바로 남성동이죠 이 남성동은 방배동 남쪽 경계지역에 성토가 있어서 성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고요 1966년 청계천 철거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이곳 마을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남성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는 시장인데요 현재까지 50년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죠 9만원? 한 접에? 네, 요거는 7만원이에요 아, 요것도 똑같아요 여기 망인한 것도 7만원 이건 6만원 다 동네였어요 다 의성꺼에요? 다 예 좀 올랐네 네, 올랐어요 봄에 다리를 감으러 갔고 다 죽은 땅입니다 조금 더 크고 땅입니다 한 sec만에딱 흑잎은 이렇게 아, 아 또 무거운 소스 이곳은 어떤 분이 중국사관이라고 하면 당신이 다 산다고 그러면서 하늘이 조금 더iser 정말 석니다 강원도에서 이 분이 김천진 사장님.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사장님. 진짜라는 얘기에요. 농약 1도 안. 한 뿌리에 만원씩. 시중보다 훨씬 더. 5년, 6년 된 거라고? 네. 6년 이상. 이것도 잘 안 크네. 이 정도면 큰 거에요. 진짜 5년째 거의 다 죽고 기적같이 이렇게 나온 거에요. 싹이 나네. 면역력이 아주 최고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 pity. 오세요. 여행을 가져가 2통의 8000원이니까. 이제 가져가 싶으면. 1,200원 마셔라. 그리고 30만원 이렇게. 또 여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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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 – 고춧가루 가리빡 마 przedび 무슨 일을 하니? 아니 근데 그 세월호 손님은 외신 손으로 해가지고 고기초만 지나가면 되잖아 신창 고풍 7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냐 그 뚝밭길 있잖아 내가 그쪽 살아요 7보 못가서 우리집이 알아서 살아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